신한카드가 오프라인에서 코인 송금 특허를 취득했어요 이건 좀 신기하네요 신한카드가 자연재해 등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송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 자연재해 등 네트워크가 단결되면 119로 내 위치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연재해 등 네트워크가 단결됐으니까 우리 모두 코인으로 결제하자 이건 웃자고 한소리고 어쨌든 항상 인터넷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만 코인을 전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타점에서도 서로 거래가 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많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 지갑 시스템도 만드는 거 보니까 열심히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사라진 타점이잖아요 지금 올해 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사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은행들 가상자산 가상공간 분야로 사업 확장해야 된다고 김강수 은행연합회장이 신년사로 얘기했습니다 은행도 이제 김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데이터를 조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해당 그냥 돈 벌겠다라는 거겠죠 이제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분석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해당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누구냐면 은행연합회장 신년사에서 우리도 이제 가상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 분위기는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은 조정을 받으면서 흥 망했어 이거 스캠 아니야 역시 빛더석 빛더석 신나는 노래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금융시스템이 갖춰진 건 세도는 야 우리 이제 이거 인구해야 돼 이제 시장에 들어와야 돼 우리 이제 이쪽 영역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야? 어떤 겁니까? 화성 가할 거니까 그렇다는 건 화성 가할 거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제 규제 안에 들어가서 너도 나도 이제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함머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타점에서 사실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싶지만 규제가 없고 보호가 없고 정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망설이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펀드회사라든지 개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된다면 그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만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업의 주된 수익 중에 하나가요 투자입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일부 수익을 투자하면서 이제 수익을 싫어하는 기업이에요 내가 치킨집 이제 프랜차이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나는 치킨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돈만 치킨을 팔아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회사들은 버는 수익의 일부분을 재투자를 합니다 하면서 투자 수익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런 머니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특정 회사들 빼고는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은행들까지 들어오고 또 이제 규제까지 나오고 이제 법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지고 보호까지 된다면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화성 가학교니까 아 그러자 그러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코인원 이용자 1월부터 메타버스크로 이제 출금 못합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 못한다는 소리네요 네네 아 왜 안 되죠? 라고 했더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성과 코인원 자사에서 사전 등록된 외부지갑 주소로만 출금이 허용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이제 개인지갑으로는 코인 출금을 못해주겠다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름 휴대폰 이메 이런 거 없이 계정이 생성이 되잖아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지갑에는 이제 송금 안해주고 이제 거래소나 이런 것처럼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곳에만 이제 전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은 그냥 개인지갑에 이제 코인을 넣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흡사한데 근데 이런 얘기는 뭐야 정확하게 트래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농협에서 실명계좌의 조건인을 이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코인원뿐만 아니라 빗섬도 해당이 되거든요 빗섬도 농협으니까 그래서 빗섬까지도 이런 형태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지금 트래블 룰에 대해서 3월 25일날 전에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만 남았습니까?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동안 이 트래블 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그렇죠 그냥 안 돼 우리 거래소로 이용하는 사람들 개인지갑 출금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지 말고 야 그럴 거면 바이낸스로 넘겼다가 바이낸스에서 개인지갑으로 넘기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힘들게 하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식당에서 2명까지 밥 먹어도 괜찮고 3명에서 밥 먹으면 쫓겨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트래블 룰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내가 메타머스크 넣고 싶어 그러면 바이낸스로 보냈다가 바이낸스에서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거래소에서 1로 넘길 때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는 명분이 있네요 명분 빼고는 이게 명분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없죠 결론은 야 우리 트래블 룰 적용할 거야 그래서 이제 개인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는 출금 못해줘 우리는 1차만 확인하고 2차로 니들이 뭐라든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건가? 책임은 이제 니들이 이걸 확인 안 하면 뭐 자금 세탁으로 니들이 걸리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와 명분을 지켰다 이게 트래블 룰인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책임 회피라는 게 이제 트래블 룰인가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한 쿠션 넘으면 되는 거를 굳이 암튼 네 책임감 회피겠죠 일단 개인지갑으로 넣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어떻게든 넣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길 사람들은 옮길 거고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한 쿠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래서 메타머스크 이쪽으로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코인원이 되면 아마 빗섬도 될 거고 업비트는 잘 모르겠네요 농협에서 실명 계좌 개항 조건을 이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긴 된다 안 되는 건 아니다 한 쿠션 넘으면 된다 하면 된다 약간 3구에서 4구 치다가 이제 3구로 바꾸는 그런 느낌인가요? 3쿠션 자 암호화폐의 오이미 클론이 감염됐다는 뉴스 이게 암호화폐가 근데 언제까지 암호화폐를 쓸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암호화폐를 사용하는지 아무튼 단어가 아직까지도 이 시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닐까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뉴스에서는 암호화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뭐 이제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거겠죠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비트코인을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타점이니까 어쨌든 오미크론에 감염됐나 봅니다 야 백신 안 맞았어 비트코인이 백신을 안 맞았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3차를 안 맞아서 얘가 오미크론에 감염됐나? 이스라엘은 4차 맞다가 안정성 위험 때문에 4차 맞다가 그만뒀거든요 조만간 안정성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 3차 넘어서 4차까지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만 이제 만 달러 이상 떨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기자가 물렸나? 아 물렸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 제목이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오미크론, 비트코인, 백신 접종 안 했죠 얘는 여권이 없어 백신 여권이 없어 못해 그래서 뭐라 그래 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못 보낸다 왜? 백신 여권이 없거든 우리나라는 2차 안 맞으면 식당에서 밥 먹기 힘들죠 백신 여권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금을 못 해주나?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빗썸에 코인 2개가 상장했습니다 보바랑 갈라죠 보바랑 갈라가 상장됐는데 사실 얘네들 내가 2도 지갑을 까봤거든요 2도 지갑은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는데 까봤는데 제 눈빛이 이렇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또 거래량이 이제 비트 시장이 너무 죽어서 그런지 바로 거래량도 없이 그냥 죽어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빗썸에 거래량 없습니다 이제 갈라 게임줄이 생각보다 많이 유명한 프로젝트인데도 이러네요 어 그냥 가셨습니다 멀리 가 갔어요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아멘